아니... 등... 아니 등... 얼굴만 닦으면... 여기 어디 도박장이 있을텐데... 분명히... 저거 저거 손 손 손 손... 저거야 저거... 어... 여긴 뭐지... 총기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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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 자... 해봐... 오오... 라이플... 라이플이 보고싶어... 리치필드 리피터 지금 내가 쓰는게... 바밍트 라이플이거죠? 스프링필드 라이플... 볼트 액션 라이플... 롤링 블록 라이플... 카르카노 라이플... 야... 이거는... 밑에 수치가 나와있어요 다... 더블 배럴 샷건... 펌프 액션 샷건... 반자동 샷건... 이거 사기인데... 반자동은... 리피팅 샷건... 음... 놀라운 저지력을 지녔습니다... 탄도 종류가 있네... 탄도 종류가 있네... 탄도 종류가 있어요... 쏴버릴까? 스미드필드... 하... 아예... 안 찾어 안차져... 여기 있는거같애... 손바닥... 베드와이크가 어디있어? 있네 있네 손바닥 이게 대박이죠 비겨 이씨 아! 뭐여!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 아! 아 아우 진짜 이 새끼들 I've had enough of you 나 이 동네에서 무슨 동네 북이여? 동네 북이여 완전 동네 북 아우 아우 이 새끼야 뭐아 오우 피 빨개진다 하아 후우 뒤지기 아우 아우 나 진짜 나 뭐 했다구요 왜이렇게나 힘들게 하세요 아니 저 새끼들이 먼저 때렸어요 어깨빵 했다고 니들도 봤잖아 다 저것들이 어깨빵 먼저 하고 때린거 아우 철양해 진짜 금방 내려가겠지 아 돈 털어서 그런다고? 아 사장님이 먼저 맞았는데 깬값이라도 받아내야지 세상에 꽁짜가 어딨어 됐다 가자 내가 맞은게 얼만데 아 피좀 채워야겠네 피가 조금 비스킷 오케 여기는 내가 최근에 한 행동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대 아 이거 재밌는건데 악행을 저질러서 그런가봐 잘 모르겠어요 안 돼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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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짐 짐 짐 짐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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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선을 맞냐라요? 그 제일 좌우가 나왔던 눈을 눈에 대한민국을 죽였어요! 그 전에 한 번 죽였을둘서 14명을 죽였다고 말했을둘서 뭐지? 뭐지? 아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 죽을둘는거에요 제가 그는 죽을둘둘거에요! 그는 부인이! 그는 생기를둘거에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생각하여 그의 두개 아니면 죽을둘고 그리고 죽을둘고 그는 그 개선을 할 수 있지만 혹은 내가 죽을래, 그리고 제가 죽을래서 다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당신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뭐지? 그 고생의 핵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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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름이? 나의 핵블리아. 그런데 당신은 핵블리아? 정말. 그 고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정말. 권력 jerk. 하지만 내가 죽을래. 다시 한 번에. 당신은 흥리로. 그타파이팅. 그럼, dime specific 부서야. 그니까요. 제 글자에게는 제가 조금 지하기로는다. 나는 조금 지하기로는다. 이것료국. 내가 가질 것 같다. 그리고... 나의 핵블리아. 그 하는 헷블리아. 그 네생들의 마지막 터져. 에미트 그린젤 플래코 헤남데스 빌리미드나잇 설마 현상금? 으어? 네임부 사냥인가? 아, 바로 인정 아, 바로 인정 절반 준테니까 사장님게 맞네, 이거 그냥 네임드 사장하는 퇴 이런거 사진을 조사하여 총잡이의 위치를 알아내십시오 문서 블랙벨 여성분인데? 총잡이의 귀부인 다이너마이트 미망인 여섯명의 남자와 여섯번 결혼함 그럼 여섯명의 남자와 여섯번 결혼하지 일곱번 결혼합니까? 남편을 항상 노름꾼 도둑 무법자 이혼한 적 없음 미망인에 여섯명의 남자와 여섯번 결혼했는데 이혼을 안했다고요? 뭐죠? 콜터 토빈 갱의 유일한 생존자 콜터면은 초반에 챕터 원해서 털었던 애들 아냐 혹시 로도서 강도 사건은 무법자가 됨 그녀를 죽이거나 체포하는 자에게 큰 보상금 지급 마지막 목격 장소 블루워터 습지 근처 일개 작가에게는 너무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 것 블루워터가 어디야? 블루워터 블루워터 블랙벨의 마지막 목격 위치가 지도에 비비로 표시되었습니다 아하 잡으러 가자 저기 나왔네 야 이런 또 소소한 재미가 비비 저기 나왔잖아 일단 무기를 장총 넣어놓고 어? 나 소드 오프 샷건 안갖고 왔어요? 아이 젠장 얼마나 먼지 확인하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도를 꾹 누르고 있으면 지도가 나와요 아 겁나 멀어 나중에 잡는걸로 예 선회해서 다시 캐릴러로 가자 사진 전부 읽어보자고? 어 그것도 나쁘진 않다 가까운데 있는 놈이 있을수도 있잖아 블랙벨 얘는 빌리미드나이트 어? 무섭게 생겼는데? 로도스역에서 종종 묻혀뜬 운전자야 가서 물어보기 하룻밤에 유명해짐 전국적인 전국구스타 엄청 웃겨 하룻밤에 전국구스타야 하룻밤에 전국구스타야 아 비비랑 있구나 거의 다 비슷비슷하네 위치가 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되찾으려면 마리나 옷장으로 되돌아가십시오 모자 없어도 돼 머리 눌려서 안돼 사진 두개 더 있는데 나중에 하려고 지금 어차피 여기 이 노란색 메인캐들이 저렇게 많은데 물론 제가 사이드캐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가장 가까운 스완슨 목사 어? 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쾌가 표시가 되네요 호제야가 수완슨이 호숫과 열척에서 뭔가를 찾았다고 알려지 이렇게 나와 스트라우스가 대화를 원합니다 갖다대면 나와 괜찮네 호제야가 대화를 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에드 이거 밤을 낫으로선 고려 잃는 기능도 있나 이게 명상같은거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게임보다 어둡진 않은데 아 저런거 보통 Survate 플먹을수 있는거 아닌가 이거 뭐죠? 아니네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는 하이라이트 돼서 보인다고 하던데 이그라이 쓰면 그냥 풀인가봐요 J는 뭐야? 잠깐만 겁나보네 아 이게 아까 하비에르 하던 거잖아 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블랙 워터 너무 멀어 하나씩 하나씩 하자고 이 언덕이잖아 뒤로 돌아와야 되네 아! 아! 후우 씨 돼지인줄 알았네 후우 와 이 게임 나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네 이거 어우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숨 쉬다 사망 막 이렇게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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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이씨 오우 나 한숨 잘래 여기서 무서워 죽겄어 아주 아 무슨 모자가 없어서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진짜 진짜 너무 리얼리티에 잠자기 낮까지 7시간 노숙인가요? 이게 밝을 때 해야지 자세히 보기 이거 아니야 이제 해골에서 보조 임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임무를 완료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숲과 평안을 걸릴다 이건 뭐죠? 도미노 하기?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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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노가 뭐야 도미노? 마작이야 뭐야 도미노가 아마 저는 그때부터 너무 많이 기억나요 그때부터 너무 어렸을 때 테이블보기, 나가기 좀 복잡해, 이거 조건을 알아야 돼 이런게 있다라는건 일단 알았으니까 불러놓고 쫓아내냐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호세야? 사냥 가기? 고? 모자를... 안쓰네 자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쓸 줄 알았는데 안써 옷장에서 입어야 돼 저거 말 팔아먹을라 그러는건가? 잠깐만, 옷 좀 입고 지금 안되나? 안됐... 아 마린... 아 이거 지금 쾌를 해야되네 안장 제거 안장 제거 그래도 한번 쓰다듬어줘야지 이 말 버릴수도 있는데 새로운 말, 오! 블랙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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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이 더 커 이게 적토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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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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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해, 아놔 4칸 3칸 핸들링 무거움 이리와 말 엄청 크네 와 그만 끌기 이제 타보자 크다 크다, 커 알아서, 알아서 아이, 캠프 나 무슨 버그 걸림 됐다 야, 인마 아 따라가자 아, 모자 쓰고 갈라 그랬는데 이씨 잠깐만, 저거 표시 좀 없앨게요, 저거 경유지 네 롱 데이 이, 그, 성우가 그, 성우가 그 사람이지 그 영화, 저거 뭐지 헤이트풀에 나온 그 사람인가 아, 또 안갖고 왔다, 저거 아, 씨 아,ríe 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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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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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아 아, 맞네 낚시 아직 안해봤어요 지금 모르는 거 투성이야 아직 도박장을 빨리 찾아야되는데 아아 어우 막 부딪치기만 하면 무서워 죽겠네 아이씨 보너스 말은 마구간에서 획득하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말?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에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새로운 horse? 좀 강하고 빠르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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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마 어? 샤이어 판매하면은 5달러 20센트 주는거에요? 진짜 얼마 안주네 품종 유용 유용 운송마네 네이브블랙 수컷이고 전투형이나 빠르진 않아 운송마야 모건 기마 정보 속도 3칸 가속 2개 핸들링표준 아이씨 팔로미노 왜게 말랐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레드 영주마 150 히엣 둘 넷 다섯칸 넷칸 핸들링 경주마 어어 이거 뭐야 공짜인가? 와아 이거 뭐야 특전인가? 11만원 짜리 사람 주는 거? 이거 0원이어 경주마 서러브레드 둘넷여섯 일곱칸에 둘넷다섯칸 아 이 말은 이쁜데 전투마네 아 전투마라 그런지 능력치가 스태미나랑 저게 장난 아니네 장단점이 있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능력치가 완전히 다르죠 이 근육이 에이 근육 장난아님 얘는 다리가 알바 구입 내 말? 하핫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 롯취 롯취 어... 마구미 서비스 별로 이쁘진 않네 엄청 빠르겠지? 여기 있는 파이퍼스 아, 품질 보증서도 있어 역시 장사 잘하시네 당근도 주시고 아, 이 새끼 말을 안들어 아유 씨 야, 인마 빗지라기 먼지보수? 수다듬기 수다듬기 먹이기 좋아좋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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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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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사뿐사뿐 가벼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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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투맛 할꺼 그랬나가냐 도망가 도망가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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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시럽 한 번 한 번 휴 크립 거뎋 호박 손 크립 개밀 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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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지금 안 돼 스테미나 좋네 그리고 막 달려도 빠지지가 않아 전투마를 아까 샀으면 곰하고 1대1 맞짱 뜨지도 않을까? 능력치가 엄청 세던데 체력이랑 야 사진 같애 배경보면 말의 기본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말을 먹여 아 지금 상태가 조금 줄었군요 브러쉬 말의 체력 완전 회복 기력강량제 흥분제 아 모자 여깄네? 복장 총잡이 말사료 하루동안 골드상태를 유지합니다? 와 이건 먹이면 안되겠다 요거나 먹이자 요거나 먹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요 왜 야 곰 잡으라는데 왜 토끼 타령이야 이놈아 아 이 새끼 바밍트 라이플 바밍트 라이플 응 기억나서 맞지 않나 어디까지 갔어? 멀리도 간대 아 움직이지마 여기서 바로 도축도 할 수 있나요? 그냥 짚는 것만 되나? 가죽 벗기기 바로 되네 아 설마 이 새끼 뭐야 대박 저걸 똥꼴을 자꾸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데? 옷 벗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도 저렇게 벗겨요? 와 대박이다 캠프 으흠 으흠 직화구이 직화 공예 메뉴를 보려면 뇌물을 누르시오 양념 없는 사냥한 고기 강장제 만들수도 있구나 제작법을 구하면 만들수도 있어요 진짜 할게 엄청 많네 만드는 법 그ise 오cia 사 covid pa 1997 Jungle 담의 모드북이 커피 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c 게 있어 커피도 만들 수 있고 아 이것도 만들 수 있네 특수광장제는 못 만들고 아 잠겨 있구나 아직 인삼 탄약도 만들 수 있고 아 지방 내가 다 그 중 거 이 중 거 이걸로 만들 수 있구나 무기 투척검 독발린 화염병 토마호크 계량 사냥 미끼 말관리 웬만한거 다 만들 수 있네 효과 데드하이 회복 끓이려면 커피 주전자가 필요합니다 요리 직화구이 중이야 직화구이 차량이 꽉 차서 어 안 해도 되요 나가기 이거 예약 구매한거 맞죠 예약 구매한거 왜 말도 좋은걸로 받았는데 기상시간을 선택하시오 아침 기상시간을 선택하시오 아침 저거 커피 포트가 있어야돼 간거 그래 음, EDM 여행 고마워요 산딸기, 생선 새로운 조제법을 주는 것 같아 강력 포식동물 읽기 까끌까끌한 생선과 블랙베리 효과 근처에 있는 상태가 훌륭한 포식동물을 유인합니다 상태가 훌륭한 포식동물을 유인 음 체류 만들기 만들었어 떠나기 재료만 많으면 뭐 다 만들 수 있지 토닥토닥 친밀도를 올려야 돼 이제 친밀도 올릴 수 있네 빨리 달릴 때는 저 쓰담쓰담이 안되고 약간 걸어갈 때 쓰담쓰담이 돼요 예 저기는 집 한번 털어보고 싶지 않아? 털고싶은데 저기 아, 덫이 믿으면 안될 것 같아 느낌이 걔 좀 이상해 드디어 곰을 드디어 곰을 낚시도 여기서 알려줄래나? 이게 필요하겠지? 이게 필요하겠지? 여기 뭔가 있어요 발자국 흔적 아, 잠깐만 무기 안 빼왔는데? 전설의 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어? 아, 저기 있다 나 잠깐 무기 좀 갖고 오면 안될까? 됐어 됐어 고정 여기 발자국이 또 있어요 물고기 흔적이 흔적이 일로 바닥에서 조금씩 깜빡깜빡 하는 것들이 보일거예요 똥 싸놨나 보다 여기다가 바닥에서 조금씩 깜빡깜빡 반짝반짝 미끼 사용하기 미끼 사용하기 여기 선택지가 있네 바위 근처에 미끼를 두시오 바위 근처에 미끼를 두시오 미끼를 두시오 가방 누르면 여기를 올리고 강력한 포싱 미끼 사용 늦게 사용하기 기다리자 아, 나 이 앞에서 기다릴거야 아, 나 이 앞에서 기다릴 꺼 I think so. You're the expert Ready with your gun there? I'm good 총이요? 아 이게 아직 타는 못 걸음이구나 음 좋아 왜 미끼가 왜 Come on We only just said it, Jose I know, but we need to do this right 살펴보기 아 왔어 허팝 그냥 가지 말자니까 우와 전설의 봄이라 그런지 눈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추적하려면 혼자 지역으로 돌아가십시오 설마 설마 지도 야 이것도 쾌네 전설의 동물들 잡는 쾌 이런건가봐요 흠 죽음 흠 흠 흠 우 od 헤헤 의사 흠 흠 비교를 훼개 흠 이미 상처를 입었으니 상처입은 동물은 아주 포악스럽지 이건 뭐지? 야생당근? 재주문되겠다 너 일로와봐봐 당근 줄까? 먹기, 집기 아 이 하얀색이구나 저기 피자국이 있네 말한테 한 번 매겨볼라고 로치 먹이기 쓰다듬기 친밀도 좀 올라가자 빗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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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비스킷 먹였어요? 됐어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좀 더 아래를 만져주어 이제 여러 마리의 말을 소유하고 있으면 마곡간에 3마리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말은 마곡간에 보관되어 오 오케이 자식 가자 곰 잡으러 상처입었어 이 자식 저기있다 여기다 또 똥 싸놨네 아니 상처입고 똥을 쌌다고? 여기 거의 다 안 돼 여기서 끊겼어 아아악 나아악 나아악 레버나트 야아악 아아 아아악 아아악 여기 어디여 내 모자는 어디갔어 여기 아아악 정말 야생당근 먹기 우와 심각하게 아프네 예 꽉 사지도 않아 숙성된 이건 기력해보기구 이건 식료품 크래커 크래커 네 성 내성 같은 것도 있고 거기가 어딘지? 어디지? 곰이건가? 거기다 esso? 꼰 표시 뱃 껌 메인 5 뱃 뱃 뱃 뱃 뱃 뱃 뱃 웜 뱃 아 여기 맞는거 같다 이 새끼 어떻게 잡지 이거 응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일단 데드아이 게이지를 채워서 데드아이로 데드아이로 잡아야 돼 이건 나와 나무이는 무슨 나무이야 나무 못 올라가 이 새끼 어디서가 있지 저거 뭐죠 뭔가 죽었는데 아 사슴이네 나와 여기 곰구린가 여기? 저 곰 발바닥 표시 있는데 이건 이건 내가 죽인 사슴이고 엘크인가? 가죽버키 바로 요리가 된다고? 아 오바난 동물을 요리하면 고기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가죽을 안 벗겼는데 저렇게 이런 방식도 있네요 바로바로 먹게 먹기 여기 피 채우고 다시 요리는 안 되나? 사냥감 고기 네게 이게 유통기한 아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관 어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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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리 아 근데 4개 더 있어 아 이거 소리가 났어 하나만 더 이거 전체 다 요리하기 이런게 없네 하나씩 진짜 리얼리티하게 하나씩 다 해야돼 됐어 곰탱이 새끼 어딨지 이거 어? 잠깐만 뭐 조사.. 채집해서 조사하기 베리 베리도 있네 윈터 그린 베리 윈터 그린 베리 뭐가 엄청 많아 너 이제 똥 싸놨지 여기다가 꽃 보라색 스노 드롭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저장이 따로 없어요 버프요? 꽤 오래가는 걸로 알고 있어 저거 비싼 거요 아 스토리에 가면 저장이 있다고? 스토리가 이렇게 짧다고? 아 곰탱이 어딨어 어 없는데? 미끼를 다시 논다 그렇다면 미끼를 다시 논다 미끼가 없다 미끼가 없다 만들어야 된다 아냐 아까 그 곰 발바닥 모양은 동물 동물이에요 동물 재료가 있으려나? 미끼 재료가 요거는 이 발자국은 아마 쟤네들꺼야 아마 이거라 요거 요거 염소들 생선이 있어야 돼 생선 공해 사냥 이건데 까끌까끌한 생선 블랙베리 이게 있어야 돼 곰 이동한 것 같다고? 곰 표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있겠지 이 근처에 있겠지 이미 상처입은 녀석이야 저건 사냥이고 아 근데 이렇게 찾으려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잡고 싶어 너무 어이없이 죽어가지고 버프도 했고 어? 아까 아저씨가 준 지도? 그래 이미 읽은 것 같은데? 어 이미 읽었어 이미 읽은 거야 이미 지도에 이 표시가 그냥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거야 저기 어디에 있겠지? 여기 위에 여기 해본 사람이 없으니 미끼를 꼭 만들어야만 나오는지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따로 흔적은 안 나와 원래 이쯤에서 나왔었거든? 나오라고 나와 이자식아 데드아이로 죽여줄 테니까 저기 여기 위에 무슨 건물이 있는데? 저기가 곰구리인가? 아닌데? 여기는 이거는 철도인데? 뭐야 이 게임은 진짜 스쳐도 사망이야 조심해야 돼 봄이 없네요 욱서 욱서 나중에 미끼를 만들어서 와야될 것 같아 무지 잡고 싶은데 어 어 어 다른 거 하러 가야될 것 같아 일지를 보면 일지 보는 게 뭐였지? 저널이 안 열리네요 지금 잠은 한숨 자보자고? 어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생각이야 리셋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미끼가 맞는 것 같은데? 캠프가 다 없어졌네 빠른 이동은 아직 안되나? 어 어 이렇게 멀리 왔어? 이게 뭐야 마구깡 나중에 여기 다시 한번 올라오면 뒤질 것 같은데? 어 빠른 이동이 안되네 현상금 사냥 영마차 마차택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전에 방문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안 열렸나봐 저번 근데 웨이포인트는 상관없고 딜블라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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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당히 빠른 말이였는데 왜 속도가 이거밖에 안되지 되게 빠른 말이였잖아 무슨 일이여 무슨 일이여 위스키 주기 더는 못 버티겠어 죽어 그러면 진짜 잘 뱉힌다 진짜 잘 뱉힌다 그런가봐 늑대가족은 말에다가 올려놓고 말 수화물에다 싣기 오케이 사람의 루팅이 안되지 뒤지기 좋은 주머니지 뒤지기 와 무슨 놈의 늑대가 이렇게 커? 와... 가자 하긴 뭐 엄청나게 큰 늑대들도 막 봤어 다큐멘터리에서 랜덤 인카운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저 사람을 만약에 체력회복약을 줘서 살려줬으면 명성이 많이 올라갔을래나? 괜히 위스키 줬나? 마... 가시는길 마지막 술 한잔하고 가시라고 드렸는데 기력회복을 하네 애가 확실히 전투마가 날 것 같아 얘보다 얘 속도는 빠른데 스타미나가 너무 빨리 빠져요 스타미나가 너무 빨리 빠져요 속도는 빨라서 좋아 진짜 빨라 음... 진짜 빨라 아... 짐 실어서 스타미나가 빨리 떨어지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늑대가 무거우니까 늑대가 무거우니까 음... 툴팁에 아까 설명이 나왔대 아... 드럽게 멀다 진짜 야... 그 뭐 여러 마리 잡을 수도 없네 여러 마리 실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요런거 끌고 오지 않는 한 물... 많이 모실 것 같은데 오케이보이 오케이보이 와... 진짜 멀다 와... 도대체 1박 2일 동안 얼마나 많이 간거야 그 곰 잡고 와서 써야되는데 이씨... 정말 멀어 지도상으로는 얼마 안 멀어 보였는데 이씨... 퍽 퍽 퍽 퍽 거의 다 온거 같아요 여기에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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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이게 퍽 얼마나 남은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온거야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어? 총소리 겨루자구요? 5달러? 아씨 뭐라 잔 얘기지? 표적사격 위치로 가시오 어? 어? 아하! 예스! 뭐야? 어? 내가 이겼어? 아... 저게 너무 행복하지 않았다 우리의 규칙을 올려줄거야? 싫어? 따고 백장이야 그럼 내놔 내놔 그치 싸죽이면 돈 더 있으려나? 여기는 보이는 사람도 없잖아 아니야 괜히 괜히 명성 또 떨어지면 진짜 완전히 미친 미친 놈 하나 키워보고 싶긴 하다 완전히 다 싹다시 뉴베가스처럼 옛날에 그런 플레이가 되면 나야 나야 나 아 집이다 일단 회색늑대를 우리 취사병한테 갖다 주고 저기 칼펫이 있는 저기 기부하기 어디다가 주는 거지? 이한테 말 걸어서 줘야 되나? 내려놓기가 안 돼 왜 이거 아닌가? 기부하기로 하는 건가? 여기도 어디여? 아이씨 순간이동해 갑자기 식당에다가 주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아닐걸? 응? 응 그게 아니야 얘가 취사병이거든 기부하기 여기 식료품을 위해 기부 늑대 심장 늑대 사채 나쁜 늑대가 죽거든 됐지? 저게 캠프의 돈이 100얼마고 내 돈이 200얼마일거야 아마 아 저거 이 옷에 왼쪽 어깨쪽에 피 묻어있는거 봐 가죽은? 아 가죽도 아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네 굳이? 가방 칸 늘리려면 어 가죽이 필요해요 이게 뭐야 이거 캔데 이거? 이거 누구지? 아 그 말 말 혼자 타고 가던 놈 내가 붙잡아오네 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no hold your horses there it seems the cat it's got our friend here's tongue I was thinking Mr. Williamson could have a word you ready to talk boy? I told you, Mr, I told all of you I don't know nothing, okay? they ain't no friends of mine I just been ridden with them for a while 혼대ous! You see, we heard that part! So how about you tell the truth? That's what you want me to do? hurt him, so the next time he opens his mouth it is to tell us what is going on! 연인! who am I kidding? 완전 쫄보네 뭐라고? 어 너 안돼 제발 내가 뭘 원하는거야? 그럼 너는 말할거야 이제, 이제, 아니면 이제 이 작은 친구들한테 가야할거야 오케이, 오케이, 들어봐 오드리스콜은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넌 맞아 넌 넌 좋아해 넌 좋아해 넌 좋아해 넌 6포인트 캡맨 넌 좋아해 진짜로 넌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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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능하다고 내가 가볼까봐 넌 좋아해 넌 좋아해 넌 좋아해 넌 좋아해 하하하하